학사지도 자료집 안녕하세요 이공학번 아기독수 여러분 연세대학교 입학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공학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학사지도 자료집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만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이 조금 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1학년 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 혹시 아직 학사지도 자료집을 읽어보시지 않으셨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나중에 꼭 한번 정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새내기분들이 꼭 알아야 할 용어 상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부대학부터 시작해 볼까요? 학부대학은 쉽게 설명해서 1학년을 대상으로 기초교양교육을 진행하는 곳으로 거의 모든 1학년들은 학부대학에 소속됩니다 예를 들어 문과대학 사학과에 입학했다면 1학년 때는 학부대학 입문계열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학년 때 지정된 2개 정도의 수업을 들게 되면 2학년 때 학부대학에서 본인이 입학한 과로 소속이 변경되게 됩니다 대부분의 학과는 기독교의 이해와 글쓰기를 들으면 전공지입 요건이 채워지게 됩니다 학사지도는 여러분의 대학생활 적응을 도와주는 학사지도 교수님께서는 수강신청, 교직이수, 교환학생, 장학금과 같은 학업 요소와 기숙사 생활, 대인관계 진로, 그리고 대학생활 전반에 대해서 지도해 주십니다 학사지도는 수업으로 진행되는 RC101과 개별 지도로 이루어지는데 RC101에서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학사 및 졸업 설계 진로, 대학생활 등 대학생활과 전공에 대한 포괄적인 이야기로 이루어지고 개별 지도는 개인적으로 학사지도 교수님께 면담을 신청한 학생들에 한해서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정말 친절하게 해주시니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세포탈에서 신청해서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RC, RA, RM 무슨 뜻인지 궁금하시지 않으셨나요? RM은 방탄소년단의 RM이 아니라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RC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RC는 Residential College의 약자로 송도 기숙사에 거주하며 받는 모든 교육을 말합니다 또한 RC 교육을 받는 여러분들도 보통 RC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을 도와주는 선배인 RA가 있고요 방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폈을 때 벌점을 주로 오시는 사감 RHC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기숙사 담당 교수님을 RM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설레는 마음으로 방배전 결과를 보셨을 겁니다 2월 24일 방배전 결과에서 정말 생소한 단어를 하나 들으셨을 겁니다 바로 하우스라는 단어인데요 하우스란 RC 운영을 위해서 기숙사 동, 친과 같은 공간별로 분리한 구성단위입니다 송도 1학사에는 언더우드하우스, 한결하우스, 이원철하우스, 윤동주하우스, 바이브하우스가 있고요 송도 2학사에는 백양하우스, 청송하우스, 용재하우스, 알레나우스, 에비슨하우스, 아펜젤라우스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해리포터의 그리핀도로 슬리데링과 같은 기술사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속된 하우스별로 RC 자기주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과목은 0.5학점 과목으로 수강 신청이 됩니다. 그리고 수강 취소도 못합니다. 하우스나 RC 전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참가하게 되면 0.5학점을 취득하게 됩니다. 학사 일정은 쉽게 설명해 대학생, 학사과정의 학교 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강, 종강,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부터 넓게 보시면 OT, 세터, 대동제, 아카라카, 연고전 등도 학사 일정에 포함됩니다. 입학 전에 여러분에게 남은 학사 일정은 크게 기숙사 학생증 수강 신청이 있습니다. 이 중 기숙사의 경우 3월 8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비 납부, 입사 전까지 준비해야 하는 입사준비 및 입사가 있습니다. 입사준비에 관련한 내용은 연풀 앱에 올라와 있는 입사 체크리스트를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학생증 바로 본격적인 연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의 송도 학사 입사가 늦어지면서 교부 일정도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로 연기될 것 같습니다. 수령원 본인이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만 가능합니다. 학생증 꼭 받으셔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네잎클러브샷 같은 것도 한 번씩 찍어보시면 좋아요가 되게 많이 바뀌더라고요. 참고하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겁니다. 바로 수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강 관련해서는 수강신청, 변경, 철회가 있습니다. 아직 수강신청도 안 해가지고 아, 어떻게 해야 하지? 뭐 선배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많이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해 수강신청은 듣고 싶은 강의를 줍줍 신청하고 변경 때 교과목을 한 번 추가 또는 철회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회 때 그리고 한 번 더 삭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최후등생상 뭐 이런 것들을 받고 싶다 이러신 분들께서는 수강처리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수강처리 하시면 상 못 받으십니다. 교과형을 크게 교양, 전공, 일반 선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중 교양은 다시 교양기초, 대학교양, 기초교육으로 나눠져 있고 보이시는 것처럼 사실상 대부분의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일과학번까지 있던 교양기초 영역의 대학 영어가 사라지면서 English 4 과목이 생겼습니다. 물류학과, 화학과, 천문우주학과, 대기과학과, 도심화학과, 생명시스템 대학, 전체학과, 위외과, 치외과 학생들은 해당하는 과목 중 한 과목을 꼭 수강하셔야 합니다. 치외과는 별도로 2학기에 들으시면 됩니다. 또한 수능에서 제2외국어를 응시하셨거나 외국에서 제2외국어를 전공했거나 해당 외국어권, 외국인 및 제2외국민 전용으로 입학한 학생은 해당 제2외국어 교과목 중 스페인어 1처럼 1이 달려있는 교과목은 수강하실 수 없습니다. 이제 교과가 영역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시간표를 진짜 짜볼까요? 이래기에는 시간표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교양 중 필수로 들어야 하는 과목과 전공과목을 넣고 교양 중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을 넣으시면 됩니다. 필수로 들어야 하는 교양에는 RC 자기주도활동, RC101, 채플이 있고 그리고 기독교의 이해, 글쓰기는 계열에 따라 1, 2학기에 나눠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전공기초는 꼭 들어야만 하는 학과에서만 들으시면 되고 선택할 수 있는 교양의 경우 마음대로 선택하시지 마시고 학사지도 자료집에서 본인 계열의 권장과목을 읽어보시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컴퓨터과학과의 최대 수강학점은 19학점입니다. 필수로 들어야 하는 채플, RC101, RC자기주도학습1을 넣고 공학계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해, 글쓰기 중 글쓰기를 넣고 그리고 전공기초인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넣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권장사항에 나온 대로 공학수학1, 과학2과목, 대학교양1과목 PPTAC는 그냥 글쓰기와 공학물리학 및 실험1 공학화학 및 실험1과 들어보고 싶은 문학과 예술 차트의 대중음악의 이해를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학사지도 자료집에서 권장수강과목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하시면 쉽게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공학수학1과 수강신청입니다. 수강신청 일정은 3월 12일 09시 오전부터입니다. 1시간 전인 8시부터 희망과목을 담을 수 있으니 픽순으로 희망과목을 담아서 최적의 광클 환경을 만드시면 됩니다. 수강신청은 쉽게 말해서 줄 서는 것과 같습니다. 수강신청에 만약에 성공하지 못하게 되면 줄을 서게 됩니다. 그래서 수강신청에 성공한 학생이 그 과목을 빼게 되면 줄 순서대로 기다리게 됩니다. 당연히 줄을 이탈했다가 다시 서게 되면 맨 뒤에 다시 서게 됩니다. 또한 다른 과목을 넣으려면 그만큼의 학점 여유분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자기 차례가 되었는데 수강학점이 꽉 찼다면 신청이 되질 않습니다. 버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수강신청을 잘 준비하는 방법은 연플 페이스북 페이지나 연플 앱 내 학내 정보 게시판을 통해 잘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강신청 및 시간표를 만들다 보면 이렇게 동일 과목, 동일 교수님인데 여러 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학점 번호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학점 번호가 똑같다면 동일한 과목이며 학점 번호 맨 마지막에 두 자리 01, 02가 실습 분반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그림에는 황수정 교수님의 공학수학 1 과목이 6개가 나와 있지만 학점 번호 기준으로 보면 1분반, 2분반으로 신청 가능한 수업은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점이 최대 수강학점과 계열별 수강신청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수업에는 한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18 또는 19학점을 들을 수 있는데요. 이중 채플, RC 자기주도와 활동, 사회참여까지 총 2학점은 최대 수강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고요. 기독교의 2회, 글쓰기의 경우 1학기 또는 2학기에 듣는 것이 계열별로 정해져 있으니 꼭 학사지도 자료집을 꼭 참고하셔서 본인이 속한 계열이 어떤 학기에 들어야 하는지를 꼭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학사지도 자료집의 핵심만 모아 설명드렸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내용이나 수강신청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연플 새내기 게시판이나 연플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내기 여러분의 더 나은 대학생활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